전원책 변호사와 한판 붙었던 거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양서면 안 원래 안으로 하면 강하 IC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L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상상도예요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나마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건 뭐냐면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2022년 7월 26일에 그 세 가지 안에 고개 살짝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노란색 있죠 그게 이제 IC 신설이야 살짝 이렇게 간다는 거야 물론 그리고 이 노선도가 예타에 포함된 노선도 아니야 심지어 예타에 포함된 노선은 이제 위에 거고 근데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건 맞아요 IC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상상도가 나와서 막 이렇게 L자로 꺾였다 전혀 그런 게 없어 양평에서 요청했던 안은 그나마도 이거 살짝 밑으로 가는 것 살짝 살짝